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찍으시는거에요? 예 영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중국제 2000원짜리 대림대칼 불리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던가요? 금세 떨어져요 우와 이렇게 빨리요 진짜 빠르다 한 10초 반달건 진짜 한 30초를 담궈야 하던데 아 예 담궈놨다고 한참 붙이고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금세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짱짱해 또 아 안 찢어지고 그것만큼 좋은것도 없죠 진짜 오 순식간에 아 진짜 이거 그냥 붙임만에 포대 난다 면봉 이거 쓰는 방법들을 모르니까 콕콕 찍다가 떨어지고 안 눌렀다가 나 지금 손으로 만져가지고 떨어지고 이럴게 짱 예 어 진짜 빨리 붙으니까 빨리 붙으니까 찢어지지 않고 늘어지지도 않고 이럴경우에는 네 요렇게 하고 이게 조금 교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래서 폰을 정보로 바꾸러요 영상 잡으려고 자리를 잡고 아 진짜 이거 좌우 맞추는게 쉽지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까 순식간에 아 예 승답 아 아 아 아